피부 노화와 손상의 주범, 자외선 초간단, 초스피드로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 애터미 선스틱 애터미 선스틱은 기존 선크림의 장점에 스틱의 장점인 편리성과 기능성을 더한 차세대 선 제형 제품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몸, 그리고 메이크업 위에도 덧바르기 간편해 여성, 남성, 아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핫 아이템입니다 애터미 선스틱의 5가지 강점 애터미 선스틱은 SPF 50+, PA++++의 국내 최대 자외선 차단 지수로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간편한 휴대는 물론 손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위생적입니다 무엇보다 다량의 다공성 파우더를 안정적으로 분산하여 끈적임이나 번들거림 없이 피부 표면은 보송보송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상태로 오랫동안 매끈한 윤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연유래 미용 성분으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수분력을 강화하고 피부 미백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했으며 세미 투명 타입이라 세미 투명 타입이라 백탁이나 뭉침 없이 부드럽게 발리며 클렌징 또한 용이합니다 선스틱 하나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 바다수선화와 딥펜실 효능 성분으로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애터미 선스틱 슥슥하면 자외선 차단 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애터미 선스틱 하세요 애터미 선스틱 에어하 정신 에어하 에어 정신 에어 グ stages 존ĩ 에어 약